몬스타게시라고요? 몬스타게시라고요 그래서 몬스터하고 그 다음에 스타 그리고 고양이를 합쳐서 몬스터캣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몬스터와 스타는 캐릭터와 캐릭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 전통문화를 조금 트렌드하게 스트리트컬처랑 섞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구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담배인 곰방대나 아니면 옷에 있는 고려청자 패턴 같은 것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아, 아, 아. 요거는 이제 외다리 캐릭터들이구요. 예전에 저희 그, 조선시대 때 담배인 곰방대나 아니면 옷에 있는 고려청자 패턴 같은 것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제다리 도깨비에서 착안을 한 거고, 요것도 이제 최대한 좀 영하고 트렌디하게 진행을 한 거구요. 뭐 스티커나 아니면 키링 등등 여러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오더 패션 캐릭터인데, 근데 이렇게 새로운 자켓, 약간 트렌디 디자인? 네네. 여기 보시면 간단한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조금씩 하고 있구요. 아,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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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작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네네. 쨸막쨸막하게 스Эw 형태로 하고 있구요. 저희 그 웹툰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모티콘 같은 것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음. 아, 아, 웹툰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모티콘 같은 것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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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있는 저희 예전에 있는 게임기인데, 아, 옛날 거? 아, 아, 그래도 지금 조금 힙합이. 네, 조금 커스텀을 다 했습니다 저희. 아, 옛날 거? 아, 근데 지금 조금 힙합이. 이전에 그런 것 같았을 때, 더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업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아, 몬스터캣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다 있으니까요. 몬스터캣으로 검색하시면 아마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몬스터캣, 몬스터캣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디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